이전짜리 동전 에드가 람포 상 그 도둑이 부럽군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그 무렵에는 궁핍했다 변두려있는 빈공한 나막진 가게 이층에 세평짜리 단갑방에 깨진 책상 두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마스무라 다케이씨와 내가 이상한 공상만 해가며 뒹굴뒹굴 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마침 그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의 교묘한 솜씨를 부러워하는 듯한 쓸쓸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그 절도 사건이 이번 이야기의 줄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여기서 대충 그 이야기를 해두기로 하겠다 시바구에 있는 한 커다란 전기공장 직공들의 월급 당일에 있었던 일이다 10여 명의 임금 계산 담당자들이 1만 장에 가까운 직공들의 타임카드를 보며 각자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계산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월급 봉투 안에 당일 은행에서 찾아온 고급 중국식 가방에 가득 담긴 20엔 10엔 5엔 등의 지폐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넣고 있는 중에 사무소 현관으로 한 신사가 찾아왔다 안내를 담당하는 여자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자신은 아사히 신문 기자인데 지배인을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자가 도쿄 아사히 신문 사회부 기자라고 직함이 적힌 명함을 가지고 가서 지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도 이 지배인은 신문 기자 조종법이 능숙하다는 사실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내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 기자를 상대로 허풍을 떨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구누구 씨의 이야기로 신문에 실리기도 하는 일은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이다 사회부 기자라고 칭한 사내는 오히려 흔쾌히 지배인의 방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닥 거북의 껍데기로 만든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아름다운 콧수염을 기르고 세련된 검은 모닝코트에 유행하는 손가방을 든 차림에 그 사내는 아주 익숙한 몸짓으로 지배인 앞의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담배 케이스에서 고가의 이집트 권련을 꺼내고 책상 위에 제털이와 함께 놓여있던 성냥을 솜씨 좋게 그어 푸르르스름한 연기를 지배인의 코앞으로 후하고 내뱉었다 귀하의 직공 대우 문제에 관한 의견을 일하는 등 기자 특유의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순수하고 부침성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내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에 지배인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사협조와 온정주의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한바탕 했을 테지만 그것은 이번 이야기와 관계가 없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약 30분 정도 지배인실에 있다가 그 신문기자는 지배인이 일장 연설을 마친 뒤 잠깐 실례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지배인은 무례한 녀석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특별히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마침 점심시간이었기에 식당으로 갔는데 잠시 후 근처 양식당에서 배달 온 비브스테이크인지 뭔지를 입안 가득 문 지배인 앞으로 회사 주임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보고를 했다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놀란 지배인이 식사 따위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돈이 사라졌다는 현장으로 가서 살펴보니 그 갑작스런 도난의 자세한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을 것이라 여겨졌다 당시 그 공장의 사무실은 마침 개축 중이었기에 평소 같으면 엄중하게 문단속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에서 행해졌을 임금 계산이 그날은 임시로 지배인실 옆에 응접실에서 행해졌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점심시간에 그 응접실이 텅 비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사무원들은 서로 누군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식당으로 가버렸고 중국식 가방에 가득 찬 돈다발이 문에는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그 방에 약 반시간 정도나 내팽개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커다란 돈을 가져간 것이리라 그것도 이미 월급봉투에 넣은 것이나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지폐에는 손도 대지 않고 중국식 가방 안에 있던 20엔 지폐와 10엔 지폐 나발만을 가지고 갔다 피해액은 약 5만엔이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으나 결국은 조금 전에 신문 기자가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문사에 전화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원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임금 지불을 늦출 수는 없었기에 다시 은행으로 가서 20엔 지폐와 10엔 지폐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다 그 신문 기자라고 자칭하며 사람 좋은 지배인에게 헛되이 의견을 개진하게 한 사내는 사실 당시 신문이 신사도적이라는 존칭으로 보도를 해대던 대도였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의 사법주임 이하 여러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았으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신문사의 명함까지 준비해서 왔을 정도의 도둑이니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놓고 간 물건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배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내의 용모와 풍채 역수다 그것은 거의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됐다 왜냐하면 복장 따위는 물론 갈아입을 수가 있고 지배인이 이것이야말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야기한 뿔태환경과 코수염은 생각해보면 변장에 사용되는 가장 흔한 수단이니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닥치는 대로 탐문을 시작해서 근처의 인력과 꾼이네 담배가게의 안주인이네 노점 상인이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풍채를 가진 사내를 보지 못했느냐 혹시 보았다면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일일이 물어보며 다녔다 물론 시내의 각 파출소에도 그 용모파기를 돌렸다 다시 말해서 비상선을 친 셈이었으나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온갖 수단이 동원되었다 각 정처장을 감시하게 했다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하는 전보를 쳤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으나 도둑은 잡히지 않았다 이젠 틀렸나 싶었다 그 도둑이 어떤 다른 범죄라도 저질러 잡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다 공장 사무실에서는 당국의 태만을 질책하듯 매일매일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서장은 자신의 죄라도 되는 양 골머리를 알았다 그러한 절망상태 속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의 형사 한 사람이 시내의 담배가게를 한 집 한 집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시내에 외국산 담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담배가게는 각 구의 많은 곳이 수십 채 적은 곳이라도 열 채 내외는 되었다 형사는 그곳들을 거의 전부 돌아보고 이제는 고지대의 주택지인 오시고매와 유스야 두 구만을 남겨두었다 오늘 그 두 구를 돌아보고 거기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한 형사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볼 때처럼 즐거움인지 떨림인지 잘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때때로 팔출소 앞에 멈춰서 순경에게 담배가게의 위치를 물어보며 터벅터벅 돌아다녔다 형사의 머릿속은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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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담배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우시곰의 가구라자카에 있는 한 담배가게를 찾아갈 생각으로 이이다바시의 전차 정류장에서 가구라가차 아래를 향해 그 대로를 걷던 때였다 한 여관 앞에서 형사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 여관 앞에 하수도 뚜껑을 겸한 화강암 돌판 위에 아주 주의 깊은 사람이 아니면 찾아내지 못할 담배 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형사가 찾아 돌아다니고 있던 이집트 담배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그 담배 꽁초 하나 때문에 꼬리가 잡혀 천하의 신사 도둑도 마침내 감방 안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담배 꽁초를 단서로 도둑을 체포하기까지의 경로에 탐종 소설같이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기에 당시 한 신문에서 모 형사의 그 공적을 연재했을 정도였다 나의 이 기술도 실은 그 신문기사의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서둘러야 하기에 아주 간단히 결론만 말할 여유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복자도 상상하셨을 테지만 이 감탄스러운 형사는 도둑이 공장의 지배인실에 남겨두고 간 흔치 않은 담배의 꽁초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구의 커다란 담배 가게를 거의 남김없이 돌아다녔는데 설령 같은 담배를 갖춰놓았다 할지라도 이집트 담배 중에서 비교적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그 피가로를 최근에 판 가게는 극소수였고 그 담배를 사간 것도 전부 어디에 누구인지 의심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우연히도 이이다바시 부근의 한 여관 앞에서 같은 담배의 꽁초를 발견했고 사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여관을 살펴본 것이었는데 요행이도 그것이 맞아 떨어져 범인 체포의 단서가 된 것이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예를 들자면 그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그 담배의 주인이 공장 지배인에게서 들은 인상과 전혀 달랐다는 점 등 크게 마음고생을 했으나 결국 그 사내가 묵고 있는 방에 활옷 바닥에서 범행했었던 모닝 코트와 그 외의 복장, 뿔테 안경, 가짜 수염 등이 발견되었기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의해 이른바 신사도둑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도둑이 취조를 받아 자백한 내용에 의하면 범행 당일 물론 그날이 직공들의 월급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이었는데 지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옆의 계산실로 들어가 돈을 훔친 뒤 레인 코트와 납작 모자만이 들어있던 손가방에서 그것들을 꺼내고 가방에는 대신 훔친 지폐의 일부를 넣고 안경을 벗고 수염을 떼고 모닝 코트 위에 레인 코트를 입어 모습을 바꾸고 중절모 대신 납작 모자를 쓰고 왔을 때와는 다른 문으로 태연하게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그 5만엔이나 되는 많은 지폐를 어떻게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고 가져갈 수 있었냐는 질문에 신사도둑은 자랑스럽다는 듯 싱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온몸이 주머니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증거로 압수당한 모닝 코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모닝 코트 같지만 사실은 마술사의 옷처럼 숨겨진 주머니를 달 수 있을 만큼 달아놓았습니다 5만엔 정도의 돈을 숨기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중국의 마술사들은 물이든 커다란 사발까지 몸속에 숨기지 않습니까 이 절도 사건의 내용이 이것뿐이라면 특별히 흥미를 끌 것도 없을 테지만 그에게는 다른 평범한 도둑에게서 볼 수 없는 묘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줄거리와 커다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신사도둑은 훔친 5만엔을 어디에 숨겼는지 단 한마디도 자백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사정과 공판정 이 세 군데 관문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책문했으나 그는 오직 모른다는 말로만 일관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단 일주일 만에 전부 써버렸다는 말도 안 된 답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관계 당국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 돈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찾기에 꽤나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한 듯했다 이에 그 신사도둑은 5만엔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절도범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징역에 처해졌다 난처해진 것은 피해자인 공장이었다 공장 입장에서는 범인보다 5만엔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물론 경찰에서도 그 5만엔 찾기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으나 아무래도 열기가 식은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에 공장의 책임자인 지배인은 그 돈을 발견한 사람에게 발견 금액의 일화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서 5천엔의 상금이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마스무라 다케시와 나에 관한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 절도 사건이 이렇게 발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중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그 무렵 마스무라 다케시와 나는 변두리 나막신 가게 2층에 있는 3평짜리 방에서 더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가난의 수럭 밑바닥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갖 비참함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계절이 마침 봄이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아는 하나의 비밀인데 겨울의 끝자락에서부터 여름의 초입에 걸쳐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손에 넣는다 아니 돈을 손에 넣었다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추울 때만 필요한 외투와 속옷과 심한 사람은 침구, 화로에 이르기까지 전당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기후의 은혜를 입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월말의 방세는 어디서 짜내야 할지 하는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제외하고는 우선은 약간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잠시 멀리하고 있던 목욕탕에도 갔고 이발소에도 갔다 밥집에서는 늘 먹던 된장국과 채소 절임 대신 생선회의 술 일홉 따위를 분발해서 곁들이곤 했다 어느 날 나른하고 좋은 기분으로 할머니가 있는 한적한 가게야 응 그래? 라며 무슨 일인지 마스무라는 깊은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그 이전짜리 동전에 대해서 물었다 이보게 그때 자네가 담배를 샀을 때 말일세 다른 손님은 없었나? 아마 없었던 것 같던데 맞아 있었을 리 없어 그때 그 할머니는 졸고 있었으니까 이 대답을 들은 마스무라는 어딘가 안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담배가게에는 그 할머니 외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자네 혹시 알고 있나? 난 그 할머니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야 그 기운이 없고 무뚝뚝한 얼굴이 내 병적인 기여하고 잘 맞아서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담배가게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이야 그 집에는 할머니 외에 할머니보다 훨씬 더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무슨 일 있었나? 아니 그냥 잠깐 이유가 있어서 자네가 자세히 알고 있다니 하는 얘기인데 그 담배가게에 대해서 조금 더 들려주지 않겠나? 음 그렇게 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어 나도 한두 번 그 딸을 본 적이 있는데 용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런데 감옥에 차이품을 넣어주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더군 그 차이품을 넣어주는 집이 꽤나 잘 살아서 그들이 보내주는 돈 덕분에 그 쓸쓸한 담배가게도 망하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언젠가 할머니가 얘기하더군 하지만 그때 마스무라가 보여준 태도는 나를 침묵하게 만들 정도로 이상한 것이었다 마스무라는 그렇게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약 30분 동안 걸어다녔다 나는 말없이 일종의 흥미를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만약 방관자가 있어서 그것을 보았다면 상당히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고 목욕을 마친 나는 더욱 배가 고픈듯 느껴졌다 그랬기에 아직도 광기 어린 듯 걸어다니고 있는 마스무라에게 밥집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미안하지만 자네 혼자서 가게 라고 대답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의 말대로 했다 그렇게 해서 배를 채운 내가 밥집에서 돌아와 보니 참으로 진기하게도 마스무라가 안마사를 불러 안마를 받고 있었다 예전에는 우리와 친하게 지냈던 맹아 학교의 젊은 학생이 마스무라의 어깨에 들러붙은 채 특유의 말솜씨로 무엇인가를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봐 사치라고 생각해서는 안돼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아무 말도 말고 잠시 지켜봐주게 곧 이유를 알게 될 테니 마스무라가 나의 기선을 제압해서 비난을 예방하듯 말했다 어제 전당포의 지배인을 설득해서 아니 오히려 강탈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손에 넣은 20엔쯤 되는 공유재산의 수명이 안마비 60센 만큼 줄어든 것은 이러한 때 틀림없이 사치의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스무라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태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흥미를 느꼈다 그랬기에 나는 내 책상 앞에 앉아 헌책방에서 사온 이야기 책인지 뭔지를 열심히 읽는 척했다 하지만 사실은 마스무라의 거동을 가만히 엿보고 있었다 안마사가 돌아간 뒤 마스무라도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종이쪽지에 적힌 무엇인가를 읽는 듯 하더니 곧 품속에서 다른 종이쪽악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아주 얇고 사방이 이치 정도 되는 조그만 종이였는데 자잘한 글씨가 전면에 적혀 있었다 그는 이 두 장의 종이조각을 열심히 비교 연구하는 듯 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신문지의 여백에 무엇인가를 썼다가는 지우고 다시 썼다가는 지웠다 그러는 사이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앞길로 두부 장수의 나팔 소리가 지나기도 하고 신불에 재를 올리러 가는 길인 듯한 사람들의 행렬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끊기자 중국식 매일국수 장수에 구슬픈 태평소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며 어느 틈에인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마스무라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그 묘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내 이불을 펴고 벌렁 누워 따분하게도 한 번 읽었던 이야기책을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다 이보게 독교 지도 있었던가 마스무라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글쎄 그런 건 없을걸 아래층의 안주인한테라도 물어보는 게 어떻겠나 맞아 그렇지 그는 바로 일어나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갔다가 곧 접힌 부분이 찢어질 것 같은 독교 지도 한 장을 빌려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더니 열심히 연구를 계속했다 나는 더욱 커져가는 호기심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의 시계가 9시를 울렸다 마스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가 일단락 지어졌는지 책상 앞에서 일어나 내 머리맡에 앉았다 그리고 약간 말하기 어렵다는 듯 이봐 10엔 정도 줄 수 없겠는가? 라고 말했다 나는 마스무라의 이 이상한 거동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께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내 나름대로의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에게 10엔이라는 당시에 우리에게는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을 건네주는 일에 조금 더 이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스무라는 내게서 10엔을 받아들고는 낡은 겹옷 한 벌에 꼬깃꼬깃한 납작 모자를 쓴 차림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훌쩍 어딘가로 가버렸다 혼자 남은 나는 마스무라의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았다 그리고 혼자 득위의 미소를 짓는 동안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깜빡 꿈길로 접어들었다 잠시 후 마스무라가 돌아온 것을 꿈결에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 후부터 아침까진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 잠이 제법 많은 나는 10시쯤 되었을까?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묘한 것이 서 있었기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줄무늬 기모노에 가키오비, 폭이 좁고 딱딱한 남자용 허리끈, 가쿠오비를 두르고 감색 앞치마를 입은 한 상임풍의 사내가 조그만 보자기 꾸러미를 짊어지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건가? 날쌔 놀랍게도 그 사내가 마스무라 다케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는 틀림없이 마스무라였는데 복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에 나는 한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었다 무슨 일이지? 보자기 같은 걸 짊어지고 있다니 거기다 그 차림새는 또 뭔가? 난 어딘가의 장사치인 줄 알았네 쉿 쉿 목소리가 너무 커 마스무라가 두 손으로 가로막는 신용을 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자네 이렇게 일찍 어디 다녀오기라도 한 건가? 나도 그의 묘한 거동에 이끌려 언급결에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러자 마스무라가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다는 듯 희죽희죽 새어나오는 웃음을 얼굴 가득 머금은 채 자신의 입을 내 귓가까지 가져와 전보다 한층 더 낮은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보자기 안에는 5만 엔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어 하!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상상하셨을 테지만 마스무라 다케시는 문제의 신사도둑이 숨겨둔 5만 엔을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 전기 공장으로 가져가면 현상금 5천 엔을 받을 수 있는 5만 엔이었다 하지만 마스무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돈을 바보처럼 정직하게 가져다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 방면에 전문가인 형사들이 거의 1개월 동안에 걸쳐서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돈이다 설령 이대로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누가 의심을 하겠는가 우리에게도 역시 5천 엔보다는 5만 엔이 더 고맙지 않겠는가 그보다 두려운 것은 그 신사도둑의 복수다 무서운 녀석이다 형기가 늘어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숨겨두었던 이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면 녀석, 악행에 있어서는 천째라고 해도 좋을 만한 녀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마스무라는 오히려 도둑을 경외하는 듯한 어투였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위험한데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현상금을 받는다면 마스무라 다켓이라는 이름이 바로 신문에 날 것이다 그것은 일부러 녀석에게 적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가 녀석에게 이긴 셈이야 안 그런가? 그 천재 도둑에게 이긴 거야 물론 지금으로서는 5만 엔도 고맙지만 그보다 나는 이 승리의 쾌감이 견딜 수 없이 기뻐 난 머리가 좋아 적어도 자네보다는 좋다는 사실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 커다란 발견으로 인도한 것은 어제 자네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담배의 거스름돈인 2전짜리 동전이야 그 2전짜리 동전의 약간 이상한 점에 대해서 자네는 깨닫지 못했고 나는 깨달았다는 데 차이가 있어 그리고 겨우 2전짜리 동전 하나에서 5만 엔이라는 돈을 생각해보게 2전의 250만 배인 5만 엔이라는 돈을 찾아냈다는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적어도 자네의 머리보다는 내 머리가 좋다는 것 아니겠는가 두 인텔리겐차가 한방에서 살고 있으니 거기서 누구의 머리가 좋은지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 무렵 마스무라 다케시와 나는 한가로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곧잘 논의일을 펼치곤 했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 틈에인가 날이 새버린 적도 그리 드물지 않았다 그리고 마스무라와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내 머리가 좋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마스무라는 이번 공로 이는 참으로 커다란 공로였다 이번 공로로 우리 머리의 우열을 증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 알았어 자랑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손에 넣었는지 경위를 이야기해보게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난 그것보다 5만 엔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보고 싶어 그래도 자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고심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기로 할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명예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야 어찌됐든 그는 다음과 같이 이른바 고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자랑스럽다는 듯 움직이는 그의 턱 부근을 올려다보며 들었다 난 어제 자네가 목욕탕에 간 뒤에 그 이전짜리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이상하게도 동전 둘레에 줄 하나가 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이거 이상하다 싶어 살펴보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동전이 두 개로 갈라지더군 한번 보게 이거야 그가 책상 서랍에서 그 이전짜리 동전을 꺼내더니 마치 단추 모양으로 생긴 용기를 열대처럼 나사를 돌려 위아래로 열었다 이건 말이지 안이 비어있어 동전으로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만든 용기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얼핏 봐서는 평범한 이전짜리 동전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나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 언젠가 나는 탈옥의 명수가 쓴다는 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건 회중시계의 태엽을 톱니처럼 만들어 마치 소인국의 실톱 같은 것을 동전 두 개를 갈아서 만든 용기 속에 넣은 건데 원래는 외국의 도둑 사이에서 전해오던 것이라고 해 그래서 나는 이 이전짜리 동전도 그런 도둑의 손에 들어갔다가 어딘가에 섞여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내 호기심을 이전짜리 동전 자체보다 훨씬 더 도발한 종이조각 한 장의 그 안에서 나왔거든 그게 바로 이거야 그건 어젯밤 마스무라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던 그 얇고 조그만 종이조각이었다 그 사방 두치 정도의 얇은 일본 종이에는 조그만 글씨로 위와 같은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스님 잠꼬대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나 처음에 나는 낙서라고 생각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도둑이나 범죄자가 죄를 씻기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되풀이해서 쓴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 그리고 탈옥을 위한 도구 대신 동전 속에 넣어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나무 아미타불을 이어서 쓰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이상했어 탈하거나 몸입을 일하거나 하나같이 나무 아미타불 여섯 글자 범위 안에 있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쓴 것은 하나도 없어 한 글자밖에 없는 것도 있는가 하면 네 글자 다섯 글자가 되는 것도 있어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난 깨달았어 바로 그때 자네가 목욕탕에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 나는 서둘러 이전짜리 동전과 그 종이 조각을 숨겼어 왜 숨겼냐고? 나도 잘은 모르겠네 아마도 이 비밀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에 자네에게 보여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런데 자네가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놀랄 만큼 멋진 생각이 번뜩였다네 그건 바로 신사 도둑의 일이었어 오만엔이나 되는 지폐를 어디에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현기가 찰 때까지 그대로 둬야겠다고는 녀석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녀석에게는 틀림없이 그 돈을 보관해줄 부하나 동업자가 있을 거야 가령 말일세 녀석이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오만엔을 어디에 숨겼는지 동업자에게 알릴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녀석으로서는 미결감에 있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그 동료에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만약 그 통신문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네 물론 공상이야 하지만 약간 달콤한 공상 아닌가 그래서 자네에게 이전짜리 동전의 출처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한 걸세 그런데 자네는 담배가게의 딸이 형무소에 차이품을 넣어주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미결감에 있는 도둑이 외부와 통신하고 싶다면 그를 매개자로 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 통신문은 차입을 넣는 사람의 손에 그대로 남게 돼 그것이 그 집의 안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온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 그건 그렇고 만약 이 종이 조각의 무의미한 글자가 하나의 암호문이라면 그것을 풀 열쇠는 무엇일까 나는 이 방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 아무리 살펴봐야 남의 암이 탑을 일하는 여섯 글자와 쉼표밖에 없지 않은가 이 일곱 개의 기호로 어떤 문구를 적을 수 있을까 나는 예전에 암호문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 셜록홈즈는 아니지만 160종 정도의 암호 작성법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암호기법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려봤어 그 가운데서 이 종이 조각에 적힌 것과 비슷한 암호기법을 찾아보았지 꽤나 애를 먹었어 아마 그때쯤에 자네가 밥집에 가자고 말을 꺼냈을 거야 나는 그걸 거절하고 열심히 생각했지 그러다 마침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개 발견했어 그 중 하나는 베이컨이 발명한 투 렛터 암호법이라는 건데 그건 A와 B 단 두 글자만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어떤 글이라도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fly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AABAB AABBA ABABA라고 쓰면 돼 또 하나는 찰스 1세 시절 정치상의 비밀문서에 빈번하게 쓰였던 건데 알파벳 대신 한 조합의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마스무라는 책상 구석에 종이조각을 펼쳐놓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다시 말해서 A 대신에 1111을 쓰고 B 대신에는 1112를 쓰는 방식이지 나는 이 암호도 앞서 말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본어 마흔 여덟 글자를 나무 아미 타블이라는 글자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바꿔 쓴 것이라고 상상했어 그리고 이것을 푸는 법인데 만약 이게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였다면 포에 황금벌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가 쉬워지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일본어임에 틀림없었어 혹시나 해서 포의 방식으로 잠깐 해독을 시도해보았지만 조금 더 풀리지 않았어 나는 여기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지 여섯 글자의 조합 여섯 글자의 조합 나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다시 방 안을 걸어다녔어 나는 여섯 글자라는 점에 어떤 암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리고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중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생각을 해보았어 닥치는 대로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늘어놓는 동안 문득 이야기책에서 본 적이 있는 사나다 유키무라이 깃발에 새겨진 여섯 개의 동전이 떠오르더군 그런 게 암호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섯 개의 동전이라고 입속에서 중얼거렸어 그런데 그랬더니 말이지 영감처럼 내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 그건 여섯 개의 동전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맹인들이 쓰는 점자였어 나는 무심결에 그래 하고 외쳤어 누가 뭐래도 오만 엔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나는 점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섯 개 점의 조합이라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바로 안마사를 불러 전수를 받은 거야 이게 안마사가 가르쳐준 일본어 점자야 이렇게 말한 마스무라가 책상 서랍에서 종이조각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점자의 50음, 타금부호, 반타금부호, 요음부호, 초금부호, 장음부호, 숫자 등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미아미타불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씩 두 줄로 늘어놓으면 이 점자와 같은 배열이 돼 나미아미타불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각각 점자의 점 하나에 부합하는 셈이야 그렇게 하면 점자의 아는 나 이는 나무라는 식으로 대입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어젯밤에 이 암호를 푼 결과야 제일 윗줄은 원문의 나미아미타불을 점자와 같은 배 배열로 늘어놓은 것 가운데 줄은 거기에 부합하는 점자 그리고 제일 아랫줄은 그것을 번역한 거야 이렇게 말하며 마스무라는 위와 같은 종이조각을 꺼냈다 다시 말해서 고켄초에 있는 정직당에서 장난감 지폐를 받아라 받는 사람의 이름은 다이코쿠 상점이라는 뜻이야 의미는 분명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장난감 지폐를 받으라는 걸까 여기서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 하지만 그 수수께끼는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신사 도둑이 머리가 좋고 민첩하고 게다가 소설과 와도 같은 위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말았어 안 그런가 장난감 지폐라니 운치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상상했다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이 전부 적중한 셈이야 신사 도둑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훔친 돈을 가장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준비해둔 것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숨기지 않고 숨기는 거야 사람들 앞에 내놓고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숨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해 가공할 만한 녀석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 여겨져 그래서 장난감 지폐라는 교묘한 트릭을 생각해낸 거야 나는 이 정직당이라는 곳은 아마도 장난감 지폐 따위를 인쇄하는 가게일 것이라고 상상했어 이것도 적중했지 그리고 녀석은 다이코쿠야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장난감 지폐를 주문해둔 거야 요즘은 진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장난감 지폐가 화류계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군 그걸 누구한테서 들었더라 그래 맞아 언젠가 자네가 얘기했었지 깜짝 상자라거나 진짜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진흙으로 만든 과자나 과일이라거나 장난감 뱀이라거나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놀라게 해놓고는 기뻐하는 폭류객들의 장난감이라며 그러니 녀석이 진짜와 똑같은 크기의 지폐를 주문했다고 해서 의심받을 일은 전혀 없어 그렇게 해두고 온 녀석은 진짜 지폐를 솜씨 좋게 훔친 다음 아마 그 인쇄소로 숨어들어 자신이 주문한 장난감 지폐와 바꿔치기를 한 걸 거야 그렇게 하면 주문한 사람이 찾으러 갈 때까지 천화에 통용되는 지폐 5만엔은 장난감 지폐로 안전하게 인쇄소의 창고에 남아있게 되지 이건 단지 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꽤나 가능성이 있는 상상이야 나는 어쨌든 진실을 파악해보기로 결심했어 지도에서 고켄초라는 곳을 찾아보니 간다구에 있더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장난감 지폐를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내가 찾으러 갔었다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었거든 혹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무시무시한 악당이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약한 나는 소름이 돋을 정도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 그런 이유로 이렇게 변장을 한 거야 나는 그 시벤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림새를 바꿨어 이걸 좀 보게 이건 정말 기막힌 생각 아닌가 이렇게 말하며 마스무라가 가지런히 앞니를 드러내 보였다 거기서는 아까부터 내가 깨닫고 있던 금리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떼어 내 눈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야시장에서 팔고 있는 양철의 도금을 한 거야 이 위에 그냥 씌우기만 하면 돼 겨우 20전짜리 양철 조각이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지 금리라는 놈은 사람의 죄를 굉장히 끄는 법이거든 그러니 훗날 나를 찾는 녀석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 금리를 단서로 삼을 거야 이렇게 준비를 마친 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고켄초로 갔어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장난감 집회의 대금이었어 도둑 녀석 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팔아치울 것을 우려해 대금을 미리 치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혹시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30엔은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그런 돈은 없지 않은가 그냥 대충 얼버무려면 될 거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했어 아니나 다를까 인쇄소에서는 돈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고 물건을 건네주더군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오만엔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건 그렇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뭐 좋은 생각 없나 마스무라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오만엔이라는 돈의 위력에 새삼스럽게 경탄했다 나는 그때마다 형용하는 번거로움을 피해왔지만 마스무라가 이 고심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보여준 기뻐하는 모습은 참으로 봐줄 만한 것이었다 그는 경박하게 기뻐하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크게 노력하는 듯 했으나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미소만은 숨길 수 없는 모양이었다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희죽희죽 내보이는 그 뭐라 형용할 길이 없는 광기와도 같은 웃음을 나는 오히려 섬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전에 가난한 사람이 천량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정신이 이상해진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기에 마스무라가 오만엔에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기쁨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빌었다 마스무라를 위해서 그렇게 빌었다 하지만 내게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웃어서는 안 된다고 내 자신을 질타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장난꾸러기 작은 악마가 나의 질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부추겼다 나는 한층 더 높은 소리로 가장 우스운 소극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웃었다 마스무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배를 움켜쥐고 웃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물건에 부딪힌 듯한 얼굴로 말했다 이봐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거기에 답했다 자네의 상상력은 참으로 뛰어나 이렇게 커다란 일을 잘도 해치웠어 나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자네의 머리를 존경하게 될 거야 맞아 자네 말대로 머리가 좋다는 점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자네는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로맨틱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건가? 마스무라는 대답도 하지 않고 어딘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서 자네는 그 신사 도둑에게 그 정도의 위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겐가? 자네의 상상이 소설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사실은 나도 인정해 하지만 세상은 소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야 그리고 만약 소설에 대해서 논하자면 나는 자네가 잠깐 주목해줬으면 하는 점이 있어 그건 이 암호문에 좀 더 다른 해독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야 자네가 해독한 것을 다시 한번 해독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 해독한 내용을 여덟 글자씩 건너뛰면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마스무라가 쓴 암호 해독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다 고케 시요 시요 지 키도 카라 어머치 야 노 사수 오 우케토레 오케토리니 노 나와 다 이 고쿠 야시 요 태엔 고지야다 응? 이보게 이 고조단? 이라는 건 또 뭐지? 응?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뜻인가? 마스무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오만엔의 돈다발이라 굳게 믿고 있던 그 보자기 꾸러미를 내 앞으로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 분명한 현실은 대체 뭐란 말인가? 오만엔이라는 돈은 소설 속에서 태어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결투를 할 때와 같은 진지함이 묻어있었다 나는 두려워졌다 그리고 내가 시작한 조그만 장난에 예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효과에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자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군 부디 용서해주길 바라네 자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가져온 건 역시 장난감 집회야 어쨌든 그것을 풀어서 잘 살펴보길 바라네 마스무라는 마치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듯 어딘가 어색한 손동작으로 그것을 보고 나는 더욱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보자기 꾸러미를 풀었다 거기에는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싼 두 개의 네모난 뭉치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문지가 찢어져 안이 들여다보였다 나는 도중에 이것을 펼쳐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마스무라가 목이 매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 신문지를 완전히 풀어헤쳤다 그것은 어디를 보나 진짜와 다름없는 가짜 집회였다 얼핏 봐서는 모든 점에서 진짜 집회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집회의 표면엔 N이라는 글자 대신 단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다 20N 10N이 아니라 20단 10단이었다 마스무라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거듭 살펴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얼굴에서는 그 웃음이 그림자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뒤에는 깊고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지나친 장난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마스무라는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장난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두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정직당이라는 인쇄소는 나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다 막다른 곳에까지 몰린 나는 어느 날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평소 소원하게만 지내던 그 친척을 떠올렸다 그리고 얼마간이라도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오래된 만에 그곳을 찾아갔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마스무라는 아무것도 몰랐다 예상했던 대로 돈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으나 그때 뜻밖에도 그 진짜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때는 인쇄 중이었던 장난감 지폐를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이코쿠야라는 오랜 단골 거래처의 주문품이라는 사실도 듣게 되었다 나는 이 발견을 당시 우리가 매일 화재로 삼고 있던 그 신사 도둑의 사건과 결부시켜 한바탕 연극을 꾸며보려고 하찮은 장난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것은 나 역시도 마스무라처럼 머리는 내가 더 좋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만한 재료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조잡한 암호문도 물론 내가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스무라처럼 외국 암호의 역사에 통달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지나지 않았다 담배가게 딸이 차이품을 형무소에 넣는 집으로 시집갔다는 것도 역시 꾸며낸 얘기였다 무엇보다 그 담배가게에 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연극에서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처럼 드라마틱한 방면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매우 사소하고 조금 우습기까지 한 하나의 사실이었다 그것은 내가 본 그 장난감 지폐가 마스무라가 가지러 갈 때까지 배달되지 않고 인쇄소에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장난감 대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 친척과 다이코쿠야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으며 그보다 더욱 좋은 점은 정직당의 매우 원시적이고 느슨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따라서 마스무라는 특별히 다이코쿠야 주인의 수치증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실패할 염려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트릭의 출발점이 된 2전짜리 동전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기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써놓으면 내게 그 물건을 준 사람이 훗날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그것을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독자 여러분의 유감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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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